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행정법 담당하는 박재인 변호사입니다. 이제 며칠 뒤면 시험인데요. 우리 이 남은 며칠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? 한마디로 말하면 구멍 메꾸는 작업을 해야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면 시험에 잘 나오는 A라는 주제가 있다고 치죠. 그런데 갑이라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이 A라는 주제, 웬만한 내용 다 알아. 그런데 이 부분만 잘 몰라. 여기에 약점, 구멍이 있어요. 한편, 을이라는 수험생이 있는데 얘는 공부를 안 했어. 그래서 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. 이런 상황에서 갑과 을이 시험을 치러 갔다. A 주제에서 문제가 나왔다. 그런데 딱 이 부분에서 나왔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? 을, 틀리죠? 갑은, 갑도 이 부분에 지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게 되죠. 그러면 갑은 이 문제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0점이 돼버려요. 을하고 똑같이 이 문제에서 점수를 못 받는 거죠. 그러면 이 상황은 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. 갑은 을보다 공부 훨씬 열심히 했어. 실력도 훨씬 좋아. 이 주제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알아. 이거 빼고 다 알아.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 바람에 을과 다를 바 없이 이 문제에서 0점을 맞고 말았다. 이거는 갑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되겠죠. 그렇다면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구멍을 잘 메꿔야겠죠. 그러면 구멍을 잘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겠죠. 그러면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구멍을 잘 표시를 해야겠죠.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구멍을 표시하는 작업을 잘 해오셨을 겁니다. 예를 들면 기출문제 풀다가 틀리면 거기다 체크하시죠. 그렇게 체크함으로써 나의 구멍을 표시하신 거고 또 요약서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도 치고 박스도 치고 별표도 치고 이런 작업들 하시죠?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구멍들을 표시를 해오셨던 거죠.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할 일은 뭐냐?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구멍들을 열심히 메꿔가는 작업 이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에 잘 나오는 B라는 주제가 있다고 치죠. 이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잘 알아.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.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할 일은 바로 이 구멍들을 메꾸어가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이 구멍들이 전부 다 메꿔진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 B라는 주제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고득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관점은 막판에 멘탈 관리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시험이 닷새 밖에 안 남았어.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모르는 게 있어.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휴 이거 시험이 닷새 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있네. 그럼 나는 이번 시험 떨어지겠군. 이러면서 멘탈이 붕괴되어야만 하나? 천만의 말씀이죠. 남은 닷새 동안에 이 구멍들 메꾸시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시험 전날까지도 못 메꾼 게 있다. 어휴 지금 이제 내일이면 시험인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네. 어 그럼 나는 이번 시험 떨어지겠구나. 이러면서 또 멘탈이 붕괴되어야 되나? 천만의 말씀이죠. 시험 전날에 또 메꾸시면 되는 겁니다. 심지어는 시험 전날까지 못 메꾼 게 있다. 그러면 시험 당일 아침에 메꾸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시험지 받아들기 전까지만 메꾸면 된다. 이 구멍들 시험지 받아들기 전까지만 메꾸면 된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막판에 멘탈 관리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구멍 메꾸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수험 생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. 팔로우엠 화이팅!